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마루이 MWS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그 마루이 MWS 베이스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AR을 한자로 만들어봤습니다 AR의 좋은 점은 바로 이거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여러가지 이런 커스텀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주 영상은 뭐 격발 영상 사격 영상 이런걸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정보들을 뭐 잘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된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또 찾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은 좀 손쉽게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마루이 MWS M4 A1 긴모델 있죠 13.5G인가 긴모델을 베이스로 하였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커스텀 하려고 했던 오리지널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바로 FBI HRT 흔히 녹차 맛 세팅이라고 하죠 그 녹차 세팅의 이 표본인 FBI HRT 세팅입니다 뭐 우리가 AR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특수부대라든지 뭐 특공대라든지 아니면 경찰, 경찰 쪽 이런 커스텀을 많이 따라하고 그렇게 모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말 접어두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베이스는 바로 마루이 MWS M4 A1 GBB 제품을 베이스로 하였고요 스톡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스톡은 맥풀 CTR 스톡 5D 색입니다 바로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구입은 제가 영상에 구입처를 적게 되면은 대부분 다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란 댓글 고정에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어디서 구매를 했고 뭐 대학적인 금액은 얼마다라는 걸 상세하게 적어서 제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협찬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 돈 주고 다 사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맥풀 CTR 스톡입니다 맥풀 CTR 스톡은 대략 한 10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스톡은 근데 제가 이거를 레플리카 스톡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 했는데 실제로 오리지널 맥풀 스톡이 제일 색감 재현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가 되신다면 오리지널 스톡 구매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스톡은 맥풀 CTR 스톡 5D 색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립이 되겠죠 FBI HRT 세팅의 그립은 이 그립이 아닙니다 이 그립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 5D 색깔 그립을 사용을 했고요 이건 역시 맥풀 MOE K2 그립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이 휘어지는 이 굴곡 부분이 있는 MOE K2 그립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별로 무가공 다 장착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그 여기서 보이는 이 유니티 마운트 유니티 마운트는 흔히 많이 아시죠 이 유니티 마운트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 유니티 마운트 역시 5D 색깔입니다 그리고 광학은 에이스원함저 T2에 이 블랙 색깔을 올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 색도 약간 5D색에 가까운 탄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5D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블랙을 올렸습니다 블랙을 올려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광학 같은 경우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올리면 되니까 뭐 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 CQB 스콥을 올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FBHRT 세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이 핸드가드죠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색감이 다이테크라든지 BJ텍테크가에서 나오는 이런 핸드가드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웃바렛이 길다 보니까 이 13.5인치 정도 되는 핸드가드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긴 모델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뒤져봐도 이 긴 모델 핸드가드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알리에서 찾았습니다 알리에서 찾았고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 7, 8만원 선에서 구매를 했고 색감은 조금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의외로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 제가 이전에 짧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전동으로 HRT 세팅 하나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어두운 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만족스럽고 색감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에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조금 저렴한 제품을 사서 세라코트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에 있는 이 그립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으면 그립이 상당히 편합니다 이 그립 마찬가지로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고 여기 은근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은근히 좀 비싸더라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맥풀에서 나오는 호그 그립을 달려고 했어요 근데 오디색을 제가 못 구해서 블랙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블랙을 달아 놓으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피카트니 마운트 조각 그러니까 엠락에다가 피카트니 레일을 달 수 있게끔 하는 레일 조각을 제가 얼마 전에 모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요 구입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3개 한 세트로 구입을 했는데 한 개 쓰고 두 개를 어디 놨던데 어디든지 몰라서 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PEQ PEQ는 디발 A2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디발들 중에서 원래 FBI HRT 현역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 디발이 아닌 그냥 PEQ가 달려 있습니다 PEQ가 달려 있고 이 PEQ는 작동이 되는 PEQ입니다 에어스위치까지 달려고 하니까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어서 에어스위치는 달지는 않았고요 이 플래시 때문에 약간 이 뒤쪽으로 쳐졌습니다 원래는 앞쪽에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이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제 취향은 이 위쪽으로 오는 걸 좋아해서 위쪽으로 올렸고 얘를 약간 이쪽에 달아봤는데 한 이 정도에서 제가 손을 잡았을 때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관상용인데 걸려있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전술 플래시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행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라이트의 오딘 미니 제품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에어스위치는 이 위쪽에 이렇게 보이게끔 달았습니다 달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소염기 소염기는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세라코트인지 이렇게 아노다니징 된 이런 알루미늄 형태의 이 소염기 파란색 소염기를 달았어요 빨간색 소염기도 제가 다른 걸 한번 달아봤는데 왠지 모르게 파란색으로 단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팅한 전체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핸드가드를 뜯는 김에 제가 이너바렐은 올가인가 PDI인가 하는 원래 마루이 같은 경우는 270, 260짜리 짧은 이너바렐이 달려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제가 이너바렐 긴 거를 연장을 해서 이까지 뽑았습니다 300 몇 십 미리짜리를 뽑아가지고 장착을 했고 호복 고무 역시 메이플 리프에 실리콘, 투명 실리콘, 호복 고무로 교체했습니다 뜯는 김에 같이 했어요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손재주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하비 팩토리에 가서 사장님께 부탁을 하고 이 이너바렐이나 호복 고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면서 장착을 했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마루이 MW 베이스에 FBi HRT 세팅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총값 플러스 옵션값 거의 맞먹는 금액이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개인적인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길게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긴 게 싫다라고 하시던 분들은 좀 짧게 세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도 짧게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마루이 MWS M4A1 긴 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아웃바렐까지 사고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긴 버전 그대로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길어서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근데 이쁘기는 합니다 이쁘기는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의 볼트캐리어라든지 내부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튜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막 많이 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 세팅해 놓고 끝나면은 벽에 걸어두고 1년이고 2년이고 사용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니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런 커스텀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제 께 됐든 제 께 아니든 이렇게 제 지인들의 장비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 이 세팅이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 가셔가지고 어디서 구매가 가능한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고 세팅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